어... 워낙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촬영은 정말 1만드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시즌 2다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딱 한다고 듣는 순간 저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. 항상 차별화가 되었던 점은 아무래도 시즌 1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깊어지고 탄탄해지고 화려해진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 스토리가? 네. 진지하고 멋있어야 돼. 아 멋있어야 돼. 멋있어. 진짜로. 멤버가 바뀔 줄 알았다? 감독님이 바뀔 줄 알았다. 진지하고 뭐 있잖아요. 혹시? 진지하고 진지하게 되겠네. 물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또 좋은 인연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이 사람들이기에 악동 탐정스가 가능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악동 탐정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멤버 그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. 아 그럼 진짜 더 어렵게? 네. 자. 1번. 의웅이가 좋다. 2번. 악동 탐정스가 좋다. 지금 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죠? 3번. 민키가 좋다. 아. 아. 민키. 패본들. 아니 민키는 친동생 별명입니다. 아 친동생. 아 친동생이 좋다. 그러면 1번. 민키가 가장 좋고. 2번으로. 은희가 좋다. 악동 탐정스가 좋다. 4번. 4번 감독님이 제일 좋다. 어. 현명해요. 네. 좋습니다.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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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